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뇌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바로 이것 때문에 무심코 먹는 이것 때문에 우리 뇌가 점점 쪼그라들고 뇌 위치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술,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술과 뇌 위치에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적당한 술을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이동환TV 소통 밴드 건행모라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란에 잘 써 있으니까 보시고 가입하시면 더 많은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연구는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연구할 자료인데요 2021년 5월 달에 발표됐습니다 프리프린트 논문인데요 이것은 아직 게재되기 전에 미리 온라인상에 오픈된 논문으로서 굉장히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면요 영국에서 25,378명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뇌 건강을 위한 안전한 알코올의 용량이 얼마 정도인가를 보는 건데요 그 수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작은 양의 알코올도 뇌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54.9세였고요 이분들의 알코올 소비량, 즉 음주량을 측정했고 그와 함께 브레인 MRI를 찍었습니다 뇌 MRI를 여러 방식으로 찍어서 뇌 상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한 가지가 반비량을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음주량과 그 다음에 뇌의 회백질 밀도가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음주량이 높아질수록 뇌 회백질 밀도는 낮아진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뇌 용량이 줄어들고 뇌 위축이 생긴다는 건데요 사실 뇌 위축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 생기는 반응입니다 노화현상이 한 가지죠 그런데 알코올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이 노화현상으로 생기는 뇌 위축이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인지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판단력도 떨어질 수 있고 그와 함께 치매도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확실하게 뇌 위축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위험요인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소량의 알코올도 뇌 위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 양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 먹을수록 좋고 많이 먹을수록 뇌 위축이 빨리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연구에서 확실하게 밝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적당한 술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 특히나 적당한 술을 먹으면 뇌경색 예방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신경과 이승원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음주 습관과 뇌경색 발생의 연관성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요 일주일에 음주를 4회 이하로 그러면서 한 번 먹을 때 소주 반병 이하로 드시는 조금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전혀 먹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뇌경색이 생길 확률을 20%에서 29%까지 낮출 수 있었다라는 연구의 결과가 있죠 이걸 보면 우리가 술을 먹는 것이 뇌경색에 도움이 되겠다 예방하기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초반에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7년이 지나니까 7년 정도 꾸준하게 그런 음주를 하게 되니까 이러한 이득이 전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뇌경색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일주일에 5번 이상 술 드시는 분들은 뇌경색 위험률이 43%까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보시면 좀 의아하죠 처음에는 왜 질러들었을까 사실 초반에는 조금의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혀질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음주를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음주 때문에 뇌에 대한 뇌에 대한 약간의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반기엔 하지만 암이라든가 또는 심장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본다면 음주는 확실하게 심장 건강이라든가 또는 암 발생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절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술을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먹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뇌 위축이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암 발생이라든가 심장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는 것 반드시 잘 인식하시고 적당한 양으로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우리가 무심코 자주 먹는 이 술 때문에 조금씩 위가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위가 조금 더 위축되고 싶지 않다 정말 노화현생으로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더 가속화시키지 않다 한다면 사실 그 음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먹더라도 비례하면서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렸고요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음주로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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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